안녕하세요 칸오프스 하기룹입니다 하기룹 천사다 4750점인데? 이분이 별이님이야? 아 별이님이야? 리그 3인데? 4901점 이거 높은거야? 어 좀 약간 좀 잘하는 사람 같아 이거 보니까 좀 반짝반짝거리는데 아까 전에는 녹색 뭐야 똥범이었는데 어 좀 약간 높은 사람 같아 어디 어디 보자 아 가입했다고요? 오케이 어디있지? 우리 클레너님 조금씩 늘었어 아 여기 어 4,015점 내가 봤을 때 걸어다니는 30점님을 각기님을 내가 봤을 때 어 한 한번 플레이하고 3,000점대로 떨어질 것 같아 하하하하 저 4,000점대에요 잘하겠는데 곧 떨어진다 하하하하 아 우리 너구린이 열받아서 어 어 접종했다 접종 어 너구린이 접종했잖아 어떻게 할거야 천사다님이 자 자 별이님이 이길지 제가 이길지 점수 4,1,750점 대 자 유저분이랑 저랑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아 아우 상이 너무 안 좋다 이거 1이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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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żenie 2이ig 2이ig 1이ig 1이ig 2이ig 일선 unfair 아 그게 나도 말이 없어졌네요 그죠 이겨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절대 못 이깁니다. 왜 그래요? 이길 수 있죠 내가 누군데? 나 방송하는 알기입니다. 방송하는 알기가 질서 왔습니까? 방송하는 아기는 이길라고 게임합니다, 방송하는 아기는 이길라고 게임합니다, 절대 질라고 게임하지 않습니다. 저기 솔직히 4750점? 거기에 눈 감고 내가 이기는 거야. 뭘 내꺼렸데? 하하하하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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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솔직히 뭐 그냥 저는 점수대가 높다고 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4750점 대. 자 이거 다시 한번 시청해 볼까요? 하하하하하 우리 별이님 이걸로 우려먹으면서 약 걸려야 되겠는데? 아프리카 라이오즈 로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못 봤는데 라이오즈는 진짜 렉 걸린 그런 말 안 믿습니다. 나도 가끔 지면 아우 나 렉 걸린 것 같아 이런 얘기 할텐데 솔직히 내가 이게 점수가 높다고 해서 내가 쫄거나 그러진 않거든. 어차피 도틴 개칭이야. 운 좋으면 이기는 거고 운 나쁨 지는 거야. 그리고 이런 타워를 올려놔 봤자 내가 딱 생각만 하고 이 번개를 때리면 어차피 이게 번개 때문에 뚫린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번개 아니었으면 못 들었어. 잘 봐. 이거 번개 때문에 뚫은 거니까. 번개로 내가 딱 라인 잡아서 딱 하고 나서 뚫은 거잖아. 잘 봐. 여기서 이제 번개로 해서 이 골렘하고 가면서 번개로 이제 딱 그 있잖아. 그 타워 올렸을 때 내가 딱 부시잖아. 뭘 낸 동안 멈춰 있어. 잘 봐. 우리 여러 분은 다 알 거야. 여기지.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아닌가? 열심히 잘 냈잖아. 변명은 안 좋음이라고 벌써 그림이 올라오네. 여기서 이제 골렘 나오지. 여기서 이번에 골렘 나올 때 봅시다. 자. 여기 카드 막 내려고 지금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여 안 보여. 여기 위에 카드 내려고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여 안 보여. 어. 허허허. 검아 카드 내려고 손가락 움직였잖아. 냈잖아. 자 여기 타워 내리고. 자 이거 내리지 이제. 자 내렸지. 나는 이제 번개 날리고. 자 번개. 자 3, 2, 1 번개. 딱 딱 딱. 자 그리고 홍구 나왔네. 어. 하나도 렉이 안 걸렸었는데 무슨 렉이 걸렸다 그래. 어. 이게 만약에 내가 번개를 안 냈다. 이게 번개 치는 걸 안 냈으면 솔직히 이거 못 뚫었어. 근데 번개를 딱 치고 나서 이게 뚫리고 나서 이긴 거지. 어. 이거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유튜브 영상. 하하하. 자 오늘 유튜브 영상 각도 하나 만들었네요. 어. 자 고개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별이님 정말 감사합니다. 음. 오늘 이걸로 해서 유튜브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깔끔했어. 자 따봉. 괜찮아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야. 어. 졌다고 너무 억울해 하지 마요. 자 그 누구지? 어. 우리 각기님. 어. 각기님. 어. 어. 별이님이랑 해서 이기면 저한테 덤비세요. 어. 이제부터 어. 나랑 하고 싶으면 별이님 이기고 오세요. 오케이.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저랑 하고 싶으면 별이님 꼭 이기고 오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제 안 약 올릴게. 어. 안 약 올릴게. 네. 자 근데 오늘 벌써 1시간 46분을 방송을 했네요. 솔직히 어. 제가 요즘에 방송을 이제 다시 시작한지 이틀째에요. 이틀째. 어제 1시간 조금 넘게 했는데 오늘 지금 거의 2시간째 하고 있는데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